요즘 아이들은 수학학원하고 영어 많이 다니잖아요. 근데 저 어렸을 때는 피아노 학원을 많이 다녔거든요. 근데 저는 손등을 맞아가면서 좀 힘들게 배웠었는데 이 다이나톤 디지털 피아노는 여러 가지 기능과 음색이 있어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재밌게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시간이 날 때 아이랑 같이 노래 부르면서 반주도 하고 하거든요.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교육적으로도 참 좋은 것 같아요. 깨끗한 솜사탕 엄마 손 잡고 엄마 손 잡고 나들이 갈 때 먹어본 솜사탕 후후 불면은 구멍이 뚫리는 커다란 솜사탕 가사탕 베 ٹ 두 번째 소수 충분히 거리와 Jo祖아 éc从 palate 예방 손 Field 나는 отд 난 inform disfr 예